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이제야 환경은 날 기다렸다면 내 사랑 당겼던 너는 이제 어떠다 말할지 모르는 사람보다 차갑게 얼어 있다 환한 이 미소도 안한 따뜻한 이분도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을 것만 같아 두려워 지금 우린 마침 열두시 삼십분의 시계바늘처럼 서로 흔들리고 다른 곳을 보고 모든 걸 버리려고 하잖아 우린 마침 열두시 삼십분의 시계바늘처럼 아직 돌아올 수 우린 마침 열두시 삼십분의 시계바늘처럼 우린 바람 흘러가던 시간도 멈춰나 봐 우린 아기보단 이제 너와 내가 되나 봐 사소하게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기보다 놓친 것 같아 네 손이 참 따뜻했었나 봐 흔들리는 널 이미 알았어 그래서 더 꽉 잡았어 널 안았어 널 가둬어 내 사랑이 독해졌어 네 안녕 넌 모두 내 탓인 것 같아 우린 연일한 건 희망이란 건 너 울 수가 없어 가난히 미소도 안한 따뜻한 이 품도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을 것만 같아 두려워 지금 우린 마침 열두시 삼십분의 시계바늘처럼 모든 걸 이도 다른 곳을 보고 모든 걸 버리려고 하잖아 우린 마침 열두시 삼십분의 시계바늘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에서 어려워져 보이잖아 언젠가 그리 내 앞에 무릎 부를 듯 시간이 다시 우릴 따라 흐르게 될 걸 난 믿어 그렇게 울 걸 난 믿어 지금 보내지만 널 보내지만 모든 게 다 뭉쳤지만 난 고장 가버린 시계가 다시 움직일 거라고 믿어 지금 우린 마침 열두시 삼십분의 시계바늘처럼 서로 등돌리고 한 곳에 오고 모든 걸 버리려고 하잖아 우린 마침 열두시 삼십분의 시계바늘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잖아 둘 다 감사합니다.